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연일 테러 공포에 휩싸이는 가운데 총기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건 이상씩 총기의 사례 사건이 일어나면서 연간 3만 3천명 이상이 총기로 사망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3만 2천명을 추월하고 있다니 총기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해만 가는 총기 사고로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총기 판매를 규제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역타임스는 미국의 총기가 창궐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 수치라고까지 보도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총기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잠재적 살인자들의 범행을 부추키고 유권자들은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있다고 개탄하는 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바나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차기 대선 주자들 또 총기 안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총기 사고의 심각성에 모든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구체적인 총기 규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총기로 인한 공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리버티 기독교 대학의 제리 폴월 주니어 대학 총장이라는 작자는 학생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장 공격에 대비해서 총기를 휴대하고 등교하라고 주문을 해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리 총장은 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교내 집회에서 무슬림들이 걸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끝장을 내야 한다고 연설하는 등 종교적인 갈등까지 부축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작자가 또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미셸 피오레라는 주의원입니다 이 정치인은 자신을 비롯해 어머니와 딸, 손자 등 온 가족의 다양한 종류의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와 달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총기사고로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명색이 대학 총장이라는 작자와 또 주의의 정치인이라는 자는 미치광인처럼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말대로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뜨고 있는 홈쇼핑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모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총기사고로 난리법석인데 홈쇼핑 방송사는 이는 나와는 아이돈케라는 식으로 비웃기라도 하듯 TV 홈쇼핑 채널에서는 총기 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면서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 24시간 총기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해마다 수만 명이 일하는 사람들이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고 헛소리만 치고 있을 뿐 총기에 관한 규제법이 또 안전법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정치인들을 또 뽑아주고 있으니 누가 진짜 피해자고 누가 진짜 가해자일까요 유권자들은 앞으로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어떤 정책보다도 총기 규제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